네.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예뻐요. 오늘 시상식에 오셨잖아요. 오늘 어떠세요? 기분이? 어... 기대되고 너무 떨려요. 음...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랑을 각국에서 바꾸고 있잖아요. 한국뿐이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중국에서 혼돔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중국 활동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저는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는데 늘 제 마음도 열려있고 기회가 된다면 활동을 많이 생각해 줬어요. 많이 잘해주세요. 음... 중국어는 중국어는 바자 그리고 중국어는 고도 그러면 중국어 짧게라도 아는 거 있어요? 어? 중국어 많이 알아요. 어? 그래요? 그러면 중국어 팬들이 좋아하거든요. 어? 으엌... 어... 어... 으엌... 으엌... 오... 와 중국에 공부를 하시나 볼까요? 아니에요? 아, 팬 Sci hypon 나 idersggone 음... 귀여우신 것 같아요 그래요? 자유 자유 아 자유 할께요 음 네 중국의 팬스만 중국의 팬스만 친체요 그러면 중국 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가 길게 수지씨를 계속 기다렸으니까 네 중국 팬분들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모습으로 부탁드릴테니까 더 지켜봐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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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s 그리고 저희 중국의 팬스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